모파운드 모파운드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높으신 햇살이 모파운드 모파운드 오셨어요? 오늘은 모파운드에서 질문은 어떤 기업이 되는데요? 멋있죠? 잘 들으면 사이격이 안녕하십니까 가위가위 봐 가위가위 봐 가위바위바 안녕하십니까 가위바위바 가기 시작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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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대박인데? 우와! 와우! 와우! 야! 뛰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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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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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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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단무지 잼스 먹어 어짜 와우우! 와! 점프 점프! 나 타줘 협동심 시작합니다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빨리 올라가야돼 재밌겠다 어른들 들어가면 안될거야 애기들만 놀 수 있는거일거야 나 뒤로가 엄청 약이는데 이게 에어바운스구나 이게 에어바운스구나 이게 문스타라고 하네요 해볼게 나가야 돼 너무 좋아 무화 똑바로 무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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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두 superintendent 당나내나 나 아하하하하 지연? 지연? 악! 지연이야? 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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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올라가니? 올라가 올라가 어 이제 엄마가 한번 타볼게요 엄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엄마가 엄마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아 엄마가 어 엄마 한번 봐 엄마 일로 오세요 엄마 엄마 이쪽으로 와보세요 엄마 엄마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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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엄마 엄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엄마 엄마가 올라와 자아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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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왜 이러는데 하하하 그 2 Sel preh Horizon 간 간다 하하하 할 수 있어 옳취 일어난다 잘 garder 편안해 가만히 있어야 어허 어허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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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거 아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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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잘하나? 다 잘하나요? 자! 자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우리 윤수!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이게 바람을 넣어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좀... 송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바람을 계속 이렇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풍기가 그래서 소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소리가 들릴 수는 있는데 아이들 놀때는 크게 신경을 안쓰니까 어머 이거 왜이래 배꼽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한번 꺼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 한번 꺼주세요 자 바람을 어? 자 송풍이 꺼졌죠? 송풍이 꺼지면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쭉 빠지면서 어머 이거 어떡해 오오오오 어? 얘네들 어디갔어? 어머 얘네들 어디갔어? 어디갔어? 강제를 맞춰서 하는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시작 어? 이거 어떡해? 아 루스가 이거 잘있네 잘 앉아있네 엄마 너 나올 수 있겠어? 네 야 한번 나와보세요 다시 한번 펴볼까요? 엄마 펴보세요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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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다시 사랑합니다 자 어떻게 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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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눌러줘. 고개 눌러줘. 뭐야 뭐야. 엄마. 엄마. 엄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엄마. 엄마 여기서 뭐. 엄마. 엄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엄마. 아줌마. 아줌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거죠. 엄마. 아줌마니. 이현숙 아줌마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거죠. 아줌마니. 고개. 자요?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아 다시 한번 펴드릴게요. 자. 좋아요. 과연 다시 부풀어오를지. 땋아오.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니. 다시 돌아가예.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주머니 일어나세요. 아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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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신났네. 큰일났네. 아주머니가 더 신났어. 자, 에어스버스 오늘 어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뛰어보니까 어때? 잘 있었어요. 약간 내려오는 방식에 따라요. 앞으로 내려와, 뒤로 내려오는 거에 따라 좀 재밌었어요. 윤수는 어땠을까? 윤수 안 치다 보는데. 윤수, 윤수. 자, 에어스버스 다음에도 집에서 집콕놀이. 이렇게 다른 종류의 에어스버스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재밌었지? 네. 좋아요. 안녕. 다시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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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